자 버스를 기다리는 소녀는 나의 친구다 자 그럼 버스를 기다리는 이라는 표현이 소녀를 이렇게 꾸며 주는 거죠 영어 한국어에서 이렇게 전체 수식을 하는데 영화에서는 이게 후치 수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요 그래서 뭐뭐 하는 그 다음에 wait for for 까지 붙어 가지고 wait for 가 음 숙어야 숙어 그래서 요렇게 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분사 waiting 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이겠지 그래서 뭐 현재 분사 문 풀고 있으니까 당연히 현재 분사가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는 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라는 표현이니까 4번 어 이 얘기죠 그래서 콜아웃 하면 부르다 그러니까 소리 높여 부르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자 여기 3번 에서는 다르게 여기 라이딩이 들어가면은 바이크 라는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에는 전명구 마크 트웨인 또 모모에 의해서 니까 수동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 에 의하여 쓰여진 책이다 자 그 다음에 피포 자 여기에서는 여기가 동사 요기 어 매우 지루해 보여요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것도 목적어가 있죠 그러니까 왓칭 아 자 네번째 언급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소년은 나의 남동생 이다 그러니까 나의 남동생 이다 까 이다 니까 비동사가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비동사 니까 주껴 보어 그 다음에 소년이 주어 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소년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더 보이 오고 그 다음에 자 서 있는 요기가 이제 동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 앳 더 버스 스탑 더 보이 스탠딩 뒤에서 후치 주식 들어가는 거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즈 마이 브라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번째 오는 거는 이즈가 되겠네 답은 1번 자 7번 문제 흰 바지를 입은 소년을 보았다 아이서 보이 자 흰 바지를 입은 이 소년을 꾸며 주는 거지 그지 아 근데 이제 구조를 보니까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누어 진단 말이야 목적어가 있으니까 i n j 쓰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어야 겠죠 이렇게 하얀색 바지를 입은 소년 이렇게 그 다음 8번 자 이제 음악에 따라 춤추는 그러니까 댄싱 투 뮤직 이렇게 답은 4번이 되겠네 2번이 만약에 들어가려고 그랬으면 2번 여기가 이즈가 들어갔으면 되요 1번은 요게 m 자가 빠지고 9번 여기에서는 자 답은 2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후치 수식만 했었는데 깨진 컵 이렇게 여기는 전치 수식을 해주는 분사 표현 이었어요 캡은 컵은 당연히 무언가에 의하여 깨어진 거지 그러니까 브로크니야 여기는 이제 웨어링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그 소년은 나의 누이이다 자 10번 10번의 답은 2번 음 자 여기에서는 지금 다 후치 수식을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거는 땅에 떨어진 나뭇잎 음 그래서 요거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 거야 떨어지고 있느니 아니라 이미 땅에 떨어진 거야 아 그래서 땅에 떨어진 요거는 이제 자동사 였구요 음 그 다음에 어 요기는 지금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을 그렸습니다 어 하늘에서 날아가는 어 뒤에 목적 없고 전면구인데 어떻게 능동이 들어가나요 얘도 아까 얘랑 마찬가지로 자동사 에요 음 그래서 요기에서는 날아가고 있는 진행의 의미로 사용된 플라잉 이다 아 자동사는 수동을 거의 안써 이렇게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때를 제외하면 그 다음 11번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뒤쪽에 보면은 목적어가 존재한단 말야 명사 근데 얘는 전면구가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목적어 1번 이라고 하자 자 그러니까 목적어가 존재하니까 능동 들어가고 여기는 전면구가 들어가니까 수동이 들어가야 돼 그 답은 2번이라고 됩니다 자 12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전면구 여기는 목적어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능동 이건 수동 그러니까 답은 2번 이럴 때 플랜트의 의미는 심다 라는 뜻이다 플랜트드가 되면은 정원에 심어진 꽃을 따지 마라 그 다음 13번 13번의 답은 자 여기에서는 이거는 수거로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 wait for 이게 수거야 무엇을 기다리다 그러니까 폴더 서브웨이는 전면구가 아니라 서브웨이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능동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여기는 뒤에 전면구가 없죠 전면구만 있지 목적어 없이 그러니까 수동 들어가야 돼 테이큰이 들어가면서 찍힌 사진 파티에서 찍힌 사진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지 자 14번 자 여기에서는 이것도 이제 수거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표현이죠 look at 이것도 수거로 무엇을 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레이크는 전면구가 아니라 목적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니까 능동 여기는 전면구니까 수동 그래서 답은 3번 15번 15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리트는 지금까지 우리 해왔던 전면구니까 수동 들어간다 쉐익스피어에 의하여 쓰여진 책 근데 여기는 지금 슬립은 on the bench 여기에서 잠자고 있는 고양이 어 똑같은 전면구인데 얘는 왜 능동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슬립이라는 단어는 잠자다지 인간의 기본적 행동과 관련된 거는 자동사라고 하는 거야 자동사는 완료의 의미가 아닐 때는 수동의 의미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자동사의 ing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벤치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 어 진행이잖아 진행 그지 자 그 다음 16번 16번의 답은 5번 자 여기는 by me by 들어간 것만 봐도 알겠다 수동 들어간다는 거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 그래서 이건 앞에서도 했었지 파티에서 찍혀진 그 사진 그 다음에 이 씨 동사도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을 안 써요 앉아있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7번의 답은 1번 여기에서는 지금 전치수식이에요 브로크는 그래서 깨진 유리 유리잔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그림 요거는 이렇게 후치수식 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썸 놀라운 소식을 그럼 여기는 샤킹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꾸며주는데 뉴스 이 꾸며주는 대상 꾸밈을 당하는 명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뉴스가 사람이야? 아니죠 사람이라면은 여기에 샤킹트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람이 아니니까 ing 표현이 들어가야 줘야 되는 거지 자 18번 18번의 답은 3번 여기는 빌트가 들어가면서 1889년에 건설된 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taking a rest 하면은 휴식을 취하다 라는 뜻이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남자 여기서는 rest라는 목적어가 등장해 있기 때문에 능동의 구조가 들어가야 돼요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남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고스트는 그녀는 귀신들이 사람을 공격 근데 이게 지각 동사이기도 하는데 지각 동사라는 거 오형식 지각을 몰라도 보면은 피풀이라는 목적어가 등장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능동이 돼야 돼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유령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하여튼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 19번 19번의 답은 3번 자 여기서는 전면구 그러니까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 들어간 거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사고에서 고장난 자동차 깨어진 자동차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work는 똑같은 전면구인데 얘는 또 능동이 들어가야 돼 왜냐? work는 자동사예요 일하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수동을 안 쓰고 능동을 써주는 겁니다 자 20번의 답은 1번 자 여기서는 얘가 2형식 동사고 여기는 주격 보호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가야 돼 저스틴 이거는 이제 사람이죠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이 들어가 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터칭이 들어가면서 이럴 때 터치는 감동시키다 이렇게 들어간 거에요 이것도 이제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표현인데 이거는 이렇게 전체 수식해 주는 거에요 그럼 이야기는 이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감동적인 이야기 이야기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 이건 사람이 아니니까 ing가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used car 이거는 이제 이럴 때 used는 중고의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hard boiled eggs 일단 hard boiled egg는 밑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물에다 넣어가지고 노린제가 땅땅하게 완전하게 한 거 계란 삶은 계란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boiled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앞쪽에서 꾸며주는 구조가 되는 거야 boil은 끓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끓여진 계란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전체 수식해 주는게 사람 감정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거는 이제 감정과 관련된 단어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계란은 물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끓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